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은경 청장의 설명을 읽겠습니다. 12월 3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4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27명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만 740명입니다. 어제는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만 4천여 명이 검사를 받으셨고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서는 4만여 건의 검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총 검사 건수는 9만 5천여 건이 진행돼서 신규 확진자는 967명입니다. 현재는 1만 7,569명이 격리 중에 있으시고 위중증 환자는 344명이 관리 중에 있습니다. 어제 사망자는 21분이 사망하셔서 누적 사망자는 900명이며 치명률은 1.48%입니다. 현재 계약이나 도입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진척된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 퍼실리티 관련돼서는 저희가 약정서에 대한 서명과 선납금을 납부한 것은 10월 9일에 이미 납부를 하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신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가비에서 12월 18일 날 1분기에 공급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도 가비를 통해서 1분기에 공급받을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백신 제품에 대한 제안을 받았고 저희도 이제 그거를 구매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물량과 공급 시기에 대해서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하고의 협상만이 아니라 이 코박스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 간의 조율을 거쳐서 물량에 대한 배분과 공급 시기가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1분기에 신속하게 물량을 받을 수 있게끔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하고의 계약에 대해서도 계속 계약서에 대한 검토와 협상을 계속 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진척이 있었고 계약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협상이 종결이 되면 정리해서 신속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